자 봅시다 오늘 며칠이요 11월 4일이죠 11월 4일 이런 분들은 육묘를 안해요 육묘를 안하시니까 가능하고 그라우어 여는 모래가 좀 많은 땅이야 근데 억지로 찰흙을 넣어 가지고 좀 덩어리지게 만들었죠 이 작업이 중요해요 이게 물리성 그래 물리성 토양의 물리성이 어떤지 이거지 이 물리성 여하에 따라 물을 잡아주는 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아 요즘은 제가 테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요 테비에 대해서 테비 그리고 이제 쇼피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음 농사는 짙다 지으면서 아마 어떤 느낌을 받는 시점이 올 거에요 그 느낌을 받으면 그때부터 농사가 팡팡팡 잘냅니다 음 그런 느낌 이게 항상 제가 말하는 선이란 개념이지 선을 마주하고 그 선을 넘으라는 거지 어때요 이 기본적인 토양이란 물리성 그리고 화학성 생물학성 이 아 세 부분에 대한 이 음 어 방법론 뭐 생각 이런 부분이 계속 겹쳐져야 됩니다 스톱 자 어이구 내꺼 있다 하하하 내꺼 내꺼 제꺼죠 자 스톱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 이 사이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음 어이구 덩어리 봐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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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땅에도 이런 덩어리가 나오네요 결국 물을 많이 맞췄다는 거지 물을 이 느낌적인 느낌 늦게까지 계속 물을 댔 거든요 저는 양분 수분 수분 이쪽으로 정말 많이 생각해요 양분 이것도 그렇고 요즘 제가 다양한 유튜브를 다시 보는 중인데 예 계속 어 지식이 유입이 되어야 되니까 음 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짜잔 짜잔 봅시다 그렇지 씨가 올라 왔죠 음 오늘은 확실히 온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뭐야 아 참회가 아니겠지 온도가 떨어져야 미진합니다 아 허벅인가 뭐 이렇게 났나 뭐 다 방법론 이니까 허벅인거 같죠 음 좀십시오 아